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데요. 이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운전에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조단이 되어져 APR을 미리 살펴볼 건데요. 특히나 겹쳐있는 4종목의 비례자금 배분 전략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APR은 비례 한 주의 가성비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산하는 게 오늘 영상 제작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사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PR은 화장품과 홈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입니다. 회사의 출발은 그냥 화장품 회사였어요. 천연 재료로 만든 자연주의 화장품, 에이프릴 스킨으로 시작을 했고요. 화장품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패션, 건강기능식품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김희선 뷰티 디바이스로 유명한 AGR,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메디큐브, 자연주의 화장품인 에이프릴 스킨, 향수 브랜드인 포멘트, 이너뷰티의 글렘디바이오, 또 아이유 트레이닝으로 유명해진 패션 브랜드 널디까지 총 5개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맨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23년 3분기 기준 AGR과 메디큐브 화장품의 비중이 68%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이 두 개를 중심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 뷰티 디바이스인 AGR을 출시하면서 회사가 정말 성장가도를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AG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GR은 22년부터 23년까지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22%에서 32%로 계속 확대가 되는 추이고요. 21년에 출시된 이후 23년 12월 말까지 누적 판매량이 168만대를 넘어간다고 해요. 23년을 보면 1년에 100만대 이상이 판매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 팬덤을 가지고 굉장히 힘차게 이끌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해외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가장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해외 판매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침투력도 굉장히 빠르다. 회사 측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티 디바이스가 화장품 영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어요. 디바이스가 화장품을 피부 진피층 깊숙이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앰플이나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디바이스를 작동시키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AGR의 경우 메디큐브 화장품이 결합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AGR과 화장품을 같이 사면 메디큐브 화장품을 같이 사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회사가 똑똑한 거죠. 덕분에 화장품의 재구매율 또한 증가하고 매출액도 크게 늘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디바이스 출시 전인 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 대비해서 23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59%나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강점은 자사몰에 있습니다. 에이프리스킨 때부터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를 해왔는데요. 23년 11월 말 기준 자사몰 회원수가 50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사몰의 대표적인 장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첫째, 회사가 자사몰을 통해서 직접 소중한 고객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다는 것.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빨리 읽고 마케팅이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사몰은 수익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유통 채널을 끼고 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사몰은 그런 수수료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회사를 보면 자사몰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까지도 갖출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R&D, 제품 기획부터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생산, 판매까지 모두 가능한 그런 밸류체인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PR은 실적을 보시면 이 뷰티 디바이스의 위력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1년 디바이스 출시된 이후에 실적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21년 매출액 2,591억원에서 22년 3,977억원으로 53% 정도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174%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22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3년 4분기 실적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시 한번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마진이 높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사물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가치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했습니다. 2월에는 유난히 기술특례 상장 종목들이 많아서 현재 실적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APR은 실적 또한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어서 든든하긴 하네요. 네, 이번 공모자금은 생산설비 증설과 뷰티디바이스 연구개발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죠. 총 37만 9천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물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공모가 밴드는 14만 7천원에서 20만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758억원 시가총액은 약 1조 5,169억원의 대역급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은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신주모집 81.5%, 구주매출 18.47%로 진행되는데요. 구주매출의 주체는 김병훈 대표이사더라고요. 대표의 구주매출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사주 조합의 20%가 배정됐는데요. 상단 기준 약 152억원 규모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시죠. 주식 총수의 36.85%가 상장일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존 주주의 비율이 32.85%로 좀 많은 편이에요. 게다가 대형 IPO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한 수칙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회사가 지금까지 투자를 유치했던 건들을 살펴보니까요. 2017년과 2018년에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했던 건들은 보통주로 이미 전환이 됐더라고요. 3만 150원에 전환이 됐다고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3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는 9만 6,500원에 2023년 6월에 실시한 건은 13만 7,600원에 발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23년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두 건은 6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풀리지는 않겠고요. 결국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단가는 3만 150원 매우 낮은 수준이 꽤 많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상장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 밖에 전환사체나 우선주 신경 쓸 부분은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24년과 25년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화장품 회사들과 또 피부과의 미용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했고요. 23년 3분기 연환산 실적 기준 평균 PER 25.07배를 도출합니다. APR의 23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 766억 원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은 24만 6,237원을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40.30%에서 18.78% 할인률을 적용해서 최종 밴드인 14만 7천원에서 20만원을 산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저냥 무난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이 중에 뷰티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클래시스 하이로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클래시스 하이로닉은 피부과의 APR은 홈 뷰티 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디바이스 중심이라서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2월 8일 기준 50만 5천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 체결 내역을 보면 51만원, 50만 6천원 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 20만원 기준으로는 더블 이상 혹시 공모가가 25만원 정도에 확정이 된다면 더블 정도 그 정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홈 뷰티 디바이스는 굉장히 크고 있는 시장이고 그 시장이 점유율 1위, 팬덤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적에 잘 드러나고 있어서 회사 자체가 꽤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유통 물량 조건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죠. 그래도 더블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싶고요. 확약이 특히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블만 가능하다고 해도 주당 수익이 다른 종목 몇 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인기가 있는 만큼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수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치면적인 단점인 거죠. 받기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 자 그럼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안에 75,800주 하나에 18,950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총 9만 4,750주 배정 물량 자체가 너무 적죠. 그래서 힘든 청약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신안에 일반 등급 최대 한도는 5,000주입니다. 상단 기준 증거금 5억 원 하나는 900주 상단 기준 증거금 9,000만 원 둘 다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되고요.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최근 대여급들 DS 단석과 LS 머티리얼즈를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DS 단석에 70만 건 넘게 참여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67만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자 APR의 대표 주관사는 신안금융투자였죠. 여기가 LG앤솔의 주관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90만 건 넘게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적은 증권사는 전혀 아니고요. 아마 그때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은 어 그래? APR이 좋다고? 하면서 좀 편하게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70만 건까지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균등 배정 수량이 0.07주밖에 안 됩니다. 증권사별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매우 낮은 확률로 겨우겨우 한 주를 노릴 수가 있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증거금은 청약 한도 기본적으로 고려했고 비례 한 주 금액이 너무 커서 비례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 또 비례 한 주와 두 주 사이에 필요한 돈의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거 등등등 다양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9.3조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1억 9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 나오는데요. 이럴수록 악착같이 5사유깁을 활용을 해서 가성비 있게 청약을 좀 해봐야겠죠. 신한금융투자를 기준으로 5사유깁 적용 주식수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례 한 주는 1,200주 청약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증거금은 상단 기준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근데 비례 두 주를 받으려면 갑자기 3억 5천만 원 비례 세 주는 5억 5천만 원 비례 네 주는 7억 5천만 원 구간별로 2억 원씩 뛰어버리니까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가성비 한 주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는 경우가 유독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 2억 5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1억 2천만 원 넣고 한 주를 노려보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의 청약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변수라고 봤고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증거금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가를 상단 2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단에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일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상단 초과 가능성을 본다면 0.6주 금액은 1억 5천 정도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배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설 연휴 기간에는 영상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유롭게 편안히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